긴뜨기 3코 모아뜨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실을 한번 감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올리면 바늘 위에 3줄이 걸려 있게 됩니다. 3줄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다음 코로 바늘을 넣은 후에 다시 실을 감아 올려주면 바늘 위에 5줄이 걸려 있게 됩니다. 5줄 그대로 두고 다시 실을 감아서 그 다음 코로 바늘을 넣은 후에 다시 실을 감아 올려주세요. 그럼 바늘 위에 1, 2, 3, 4, 5, 6, 7코가 걸려 있게 됩니다. 실을 감아서 7코 모두 천천히 통과시켜주세요. 긴뜨기 3코 모아뜨기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더 반복해 볼게요. 실을 한번 감고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올리면 3줄인 걸 확인해 주시구요. 다시 실을 감아서 그 다음 코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올려주면 5코가 됩니다. 다시 실을 감고 3번째 그 다음 코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 올리면 7줄이 걸려 있게 되구요. 실을 감아서 7줄 모두 통과시켜주면 긴뜨기 3코 모아뜨기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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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